얼마에 받든 이거보단 적게 받죠. 선생님, 천지혜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. 난 모르겠는데. 아니야, 아는 사람 맞아. 뒤로 보내. 안녕하셨어요? 안녕하셨어요, 성 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성님. 뭘 그렇게 놀라요? 귀신 봤어요? 안녕하셨어요, 성님. 안녕하세요, 성님. 안녕하세요, 성님. 나 지금 사장님, 성님이랑 같이 있어. 별로 친한 사이 아니래요?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선배도 거짓말하나요? 네? 좀 욕심이 많은 편인가봐요. 예? 농담이에요. 싸우고 싶으면 나랑 제대로 붙어야죠. Hostile шlim sf 어. 성무 아니 뭐지? 아니. 소 소 소 소 소. 하. ㅎ 저는 republican